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개원했습니다.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대립 1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연 면적 264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은 35명입니다. 영등포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81곳으로 늘어났으며 구는 앞으로도 신축, 민간시설의 국공립 전환, 관리동 장기 임차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또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을 동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안대하는 한편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질적 개선도 병행할 방침입니다.